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평양 24시는 북한군과 대한민국군 간의 교전을 해본 경험이 많은데 이 교전을 경험했던 북한인민군대가 대한민국 국군에게 가장 부러워했던 곳이 무엇이었냐 이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북 간에 가장 최근에 치열한 교전이 발생했던 곳이 바로 연평해전입니다. 1차, 2차에 거쳐서 해전이 발생했는데 1차 해전의 경우 대한민국은 7명 부상에다가 고속정이 경미한 부상 정도로 끝났고 북한군은 월해정 한 정이 침몰했고 경비정 한 척이 또 침몰했습니다. 그리고 세 척의 경비정이 타격을 입고 비틀비틀했습니다. 가판에 나와있던 북한인민군 해병 한 1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랑 7명 부상밖에 없는데 북한군은 100명이 죽었습니다. 북한인민군대가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서 버벅을 하자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연평해전이 벌어졌는데 북한군은 저격수까지 배치시켜놓고 완전히 대한민국 함선에 대해서 자기들이 당한 것만큼 버벅을 하려고 만단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해군은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 때여서 가급적이면 북한군 간의 군사교전은 피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전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은 이미 전부 다 준비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때 감청 정보에 따르면 분쟁의 조짐은 보였지만 우리 국정원과 김대중 정권이 이것을 무시하고 덮어버린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해병은 북한 간의 교정을 피하기 위해서 전투 준비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만난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딱 타이밍이 왔을 때 집중포화를 날려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참수리 357종을 대파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군병사 6명이 최종 전사했고 그리고 1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먼저 선대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유영화 대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저격수가 쏜 총알에 머리를 관통상으로 받고 죽사하게 됐는데 대부분 전사자가 북한의 저격수가 쏜 총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저격수라는 것은 머리를 쏘기 때문에 머리는 방탄복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맞으면 치명상을 입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우리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막 팔 손가락이 막 부러지면서 이 기관포를 눌렀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군이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13명이 사망했고 25명이 부상을 입고 또 38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탈북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5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차례의 겨전을 통해서 북한의 인민군대에 그 당시에 북한군의 기자를 했던 한 탈북자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 해군들이 아무리 쏴도 국군이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북한군은 잠깐만 맞았는데 그냥 바로 다 쓰러지고 도대체 이게 뭐냐 했더니 남한군은 이게 방탄 적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방탄 적기 때문에 안 죽는다 이겁니다. 팔다리 부러지는 것은 이제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살 수는 있는데 이 가슴이나 이런 몸에 박히게 되면 바로 죽사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군 특수부대의 복장을 우리가 어디에 찾아봐도 얘네들이 정상적인 방탄복을 입은 사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북한군이 방탄복이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북한군은 군복 자체가 부족합니다. 신발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민군대를 유지하는 군복, 신발 이런 물자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탄복을 공급한다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런 거죠. 북한은 김정은 정권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할 돈은 있어도 인민군 병사의 목숨은 그냥 꿀값이기 때문에 굳이 비싼 방탄복을 구입해다가 인민군대에게 입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약간 방탄복 비슷하게 어깨에 걸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진이죠. 가장 최근에 북한군이 어떤 가방 같은 걸 들고 나왔는데 이거는 방탄복이 아니고 핵배낭입니다. 인민군 개인들이 유사시대에 핵배낭을 들고 AN2기, 나무비행기를 타고 이제 날아가서 이건 레이더에 안 걸리기 때문에 적지에 그냥 핵배낭을 메고 그냥 투하돼가지고 인간폭탄이 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인민군 특수부대의 사열시가 하는 장면인데 여기에도 방탄복이 없습니다. 그냥 탄창을 찬 복장만 있을 뿐 방탄복이 지금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 특수부대를 현대화하고 새롭게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특수부대 군인들까지도 방탄복이 지금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정일, 김정은의 경호부대, 경호원들까지도 경호부대가 한 10만이 되는데 이 10만 경호부대에도 방탄복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남북한 재래식 전력이 엄청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완벽한 준비를 하고 대한민국은 아무 생각도 없이 있다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발생했냐 이것은 방탄복의 차이였다. 우리 국군은 모든 병사에게 방탄복이 제공이 되고 있죠. 심지어 예비금까지도 방탄복이 지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권이기 때문에 목숨을 살리기 위한 모든 준비는 다 하게 돼 있고 여기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부대의 경우에는 더 고성능화된 방탄복이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이 방탄복 자체가 점점 가벼워지고 특수화되고 있기 때문에 가볍고 방탄 효과가 아주 강한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개발이 되면서 전쟁이 나도 병사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거의 장비와 정신력입니다. 특히 아무리 정신력이 뛰어나도 돈이 투입이 안 되고 장비가 없는 군대는 사실은 이게 전투 능력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북한과 대한민국 간의 해전이 발생했는데 전투 준비하니까 대한민국 해군은 모두 갑판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갑판 위에서 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북한 해군은 전투 준비하니까 모두 갑판 위로 올라왔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함선의 모든 무기는 갑판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수동으로 타격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북한의 낙후된 전투함 속에서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화력에 노출됐고 북한 해군에 막대한 인명피해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북한 해군 대한민국과 교전 경험을 했던 많은 북한군들이 대한민국 군인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두려움이 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쏘아져도 국군은 잘 죽지 않는데 북한 인민군대는 그냥 추풍 낙엽처럼 마구 쓰러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본 북한 인민군대의 최종 판단은 이게 첨단화된 군대와 19세기 낙후화된 북한의 인민군대가 재래식 전쟁을 하게 되면 인민군대는 백전 백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현장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인민군대가 가장 부러워했던 것은 대한민국 국군의 방탄복이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인민군대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 우리 같은 인간 아닙니까? 이들이 인민군대 군복을 입었지만 사상적으로 반김종원화 돼서 김종원에게 촌뿌리를 돌리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우리가 꾸준히 추구를 해서 인민군대가 적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양 24시를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